오늘 테니시 엘보호가 잘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테니시 엘보호가 주변에 보면 굉장히 흔해요. 흔한 이유가 작업하다가 생기는 병입니다. 일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니까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기계를 만지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고 의외로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들한테도 많아요. 많은 이유가 손목에 힘을 쓰는게 잘못된거죠. 사실은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 앓는 분들도 있고 몇 년씩 앓고, 좋아졌다, 재발했다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테니시 엘보호가 생기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팔꿈치의 바깥쪽이죠. 이 부분에 생기는데, 여기에 붙어서 힘줄이 이렇게 있구요. 따라서 근육이 근육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 근육이 손목을 위로 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과다하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썼을 때, 이 힘줄에 우리가 오면서 손상이 와요. 그런데 손상이 온게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손상하고는 약간 다른게, 힘줄이 찢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힘줄이라는 것은 이런 옷하고 비슷한 구조에요. 그냥 섬유질주기입니다. 혈관이 굉장히 적구요. 혈관이 적은 대신에 회복이 느리죠. 피부나 뼈는 다치면 고정을 해놓으면 잘 붙어요. 혈관 조직이 많아서 그런겁니다. 그런데 힘줄 조직은 혈관이 적어요. 그래서 손상을 받고 나서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복대체가 느릴 수 밖에 없는게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힘줄이기 때문에 잘 안나는 첫번째 이유구요. 두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일상 상황에서 보면, 손목을 위로 올리는 이런 동작에 힘이 들어가는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작업할때도 그렇지만, 두부들이 후라이팬을 들고 조직을 한다거나, 영뚜껑을 열고 이런 동작, 그런 동작을 의외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에 붙이는 동작을 하다보면 못 견디는거죠.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손상이 옵니다. 찢어지는거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두가지, 아까 말씀드린 첫번째, 힘줄 자체에 회복이 느린겁니다. 느릴 수 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힘을 쓰고 자극을 주면, 이게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반복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지기 전에 계속 이렇게 팔에 힘을 쓰면, 또 나빠지고 나빠지고 해서 재발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도 알름을 뚫지 않구요. 아주 심해지면 이렇게 끊어지기도 해요. 완전히. 완전히 끊어지면 곧단점심이 확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이 테니스알보가 안나는 이유에요. 치료는 여러가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겠지만, 해도 안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두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테니스알보가 잘 안나는 이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궁금하신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치료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2탄에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